과연, 다른 예술을 위해 점프 비 선스페셜 점프 비 선스페셜 어? 어? 아 몇 시에 이상인데? 일단 끝나고 이후에 식과 왔어. 몇 주에 한 잔 해요? 나? 어. 아니 뭐 마실 거니까? 술 안 먹어? 어? 아니 술 마셔야지 잘 먹어. 되게 사람을 타는 것 같네 지금 연결이 안 돼. 예뻐. 아니 술 꺼내지마 왜 술을 왜 꺼내 술 마시게 해. 왜 술 마시는 게 미션이잖아. 술 마시는 게 미션이잖아. 앵세. 술은 아닌 거지. 술 관리. 막 이렇게 걸리잖아. 막 이렇게 걸리잖아. 너 갑자기 요플레이를 먹어. 갑자기 요플레이를 먹어. 아 먹지 마. 왜. 배고프잖아. 지금 배고프다고 생각해. 형 그럼 설명해 봐 형 뭐였는데. 아니 요플레이를 왜 먹어. 요플레이를 왜 먹어. 야 얘 뭐 요플레 100%거든. 바다에 버려버리는데. 아니 이런 건 안 돼. 아니 저기 버리게. 왜 버리냐고. 왜 저러는 거야. 형 뭐 찍고 있는 거야. 우리 다 보여 건너편으로. 야 여기. 야 이거 놔. 잠깐만. 아니 나 이 형 생전에 셀카 찍는 걸 본 적이 없거든.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에. 아이씨. 아니야. 야. 못 찍었어. 못 찍었어. 못 찍었어. 아니야. 살 때 가서 찍으면 되는데. 왜 지금. 지금 여기서 살고 찍어. 진짜 추억 남기고 싶었던 거 아니야? 핸드폰 줘. 왜 핸드폰 내가 왜 줘. 야 애초에 그냥. 이따가 산에 이따 던지고 오면 돼. 오케이. 아니 어찌됐건간에. 우리 그러면 잠 못 자는 거야. 엊그게아 치 wanted, 히ande 아디로 닫고. 어? 아아아아하아홓енты. 아하하아하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.